P를 채웠어요. 그 다음에 guess, 추측하다. 자, 동전을 갖다가 쫙 한 다음에 야, 몇 개 있게 하면서 개수를 추측하게 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guess, 개수가 몇 개일까? 추측을 하는 거예요. 개수가 몇 개일까? 추측하는 거예요. 자, 추측하다 뜻을 느끼면서 같이 해보죠? guess, guess, 추측하다. 자, mix, 믹서기에다 놓고 막 갈잖아요. 믹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알이 붙으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뜻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갈아주는 사물이라는 뜻이에요. 갈아주는 게 바로 믹서기예요. 그래서 믹스는 석다 혼합하다 라는 뜻이에요. 같이 해보죠? 믹스, 믹스, 석다 혼합하다. 자, 할, 할, 역시 L발음 주의하면서 딱 붙여주면서 할. 자, 지옥이라는 뜻입니다. 지옥에서는 막 불구덩이에 있고 가스가 차있고 하니까는 숨막히겠죠? 할, 할 해보세요. 할, 할, 여기는 어디예요? 지금 지옥을 상상하면서 할, 할. 그래서 할. 자, 지옥이라는 뜻입니다. 할. 자, seizures. 자, 여기서 Z 발음 어떻게? 스와 지의 중간 발음 Z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seizures. 따라하세요. seizures. seizures. 자, 철자가 조금 복잡하죠? S, C, I, S, S, O, R, S. seizures. 자, 이것 좀 찢어주세요. 뭘로 찢어줄까요? 가위로 찢어주세요. seizures. 찢어주. 자, seizures. 자, 가위질 하면서 따라하세요. seizures. seizures. seizures, 찢어즈 알겠죠? 찢어주는 거. 가위입니다. 가위. seizures. 다시 한 번. seizures. 자, guess. 개수가 몇 개일까? 하면서 추측하는 거예요. 추측하다. 믹스. 믹석이라는 것은 섞고 혼합하는 거죠. 믹스하면 섞다. 혼합하다. 자, 헬, 헬. 여기는 어디예요? 헬, 헬. 숨 막히는 곳. 지옥이죠. 그 다음에 seizures. 찢어주. 찢어주는 거. 가위였어요. 자, guess. 개수가 몇 개일까? 추측한다고 그랬죠. 그죠? 야, 개수가 몇 개야 하니까 몇 개일까? 추측하는 거예요. guess. 그리고 믹스. 자, 믹석이라고 하는 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혼합하다라는 지였습니다. 자, 그래서 헬 하면 헬, 헬, 헬 하면서 숨 막히 있어요. 어디예요? 지옥에서. 그 다음에 seizures. 찢어주는 거. 가위라는 뜻이었어요.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안되되죠?